그러면 이제 고려놓고 자료 보시면 자료로 오늘 나간 한 장짜리 자료 있죠. 한 장짜리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철치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한 번 더 확인 학습하는 거죠. 화살표 다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근강증진개발원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민 한국근강증진개발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 기금은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담배죠. 담배 판매에 의한 부담금 보건복지부 부가징수하죠. 그리고 기금을 운영한 수익금인데 주로 담배 판매에서 그러니까 담배값은 뭐예요. 841호는 뭐죠.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담금이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부담금인데 다 있지만 뭐만? 권련. 권련이죠. 20개비. 한갑이 20개비로 되어 있으니까 20개비당 841호. 이것만 잘 기억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적어두기는 했지만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기금의 관리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 지원한다. 기금의 사용도 1번부터 11번까지 쭉 나와 있으나 별로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아니고요. 담배니까 금연, 흡연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구강근강관리사업이 이제 한 번 더 표시를 해두고요. 나머지 거의 근강증지법에 나오는 각종 사업은 다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